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덕분에 점차 자전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모션은 높은 가격대 성능비의 제품을 출시해 히트 브랜드에 선정되었습니다. 추천 제품은 A모션 포켓 1.4인데요. 심플하고 독특한 프레임으로 작고 앙증맞은 사이즈를 자랑하는 포켓 자전거는 풀 알로이 부품 파트를 채택하여 안장과 페달을 장착하고도 6.95kg이라는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또 130cm부터 180cm의 신장을 가진 모든 라이더들이 탑승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범용성 또한 뛰어난 제품입니다. 다음 편에 계속 됩니다. 다음 편에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